자 이번에는 파일을 읽고 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앱 개발하다 보면 파일을 읽고 쓸 일이 있겠죠. 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다시 불러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파일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 여기 보시면 패스 프로바이더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합니다. 이거를 마우스 힐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새 창이 열리고요. 이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iOS나 안드로이드에서 올바르게 파일 시스템 경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앱 같은 경우는 PC와는 다르게 굉장히 파일 경로 접근하기가 까다롭죠. 권한을 잘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정된 경로에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그 경로를 이렇게 함수 하나만 호출을 하면 알맞게 경로가 튀어나옵니다. 안드로이드, iOS 각각 다르게 나오겠죠. 현재 어떤 플랫폼인지 알아서 체크를 해서 이렇게 경로를 주기 때문에 저희는 편하게 이 함수를 호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getTemporary 디렉토리가 있고요. getApplicationDocuments 디렉토리가 있죠. 이거는 이제 이따가 저희가 플러터 문서 보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경로를 지정하고요. 파일을 거기에 저장할 거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파일을 쓰고 있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패스 프로바이더, 이거를 이용해서 할 거라고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예제에서는 카운터를 이용해서 이 카운터를 버튼을 누르면 계속 증가시켜서 그 값을 저장시키고 앱을 재실행해도 계속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패스 프로바이더를 이용하면 아까 보셨던 템포러리 디렉토리가 있고요. Documents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여기 그 설명이 나오는데요. 템포러리 디렉토리라는 거는 캐시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시스템이 언제든지 이 경로는 삭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적인 데이터 여기다 두면 되겠죠. 예를 들어 인터넷 같은 데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왔으면 그 데이터를 한 번 호출했으면 변하지 않는 데이터들 계속 파일에 저장을 해뒀다가 그 다음에 실행할 때는 인터넷에서 가져오기보다는 파일에서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사용자가 좀 더 빠르게 앱을 로드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언제든 이 캐시를 삭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중요한 데이터는 여기다 저장하면 안 되겠고요. 이 아래에 이 Documents 디렉토리 여기다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 이 앱에서 해당된 앱에서만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이 디렉토리는 이 앱이 삭제가 될 때 그 때 같이 삭제가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예제 보시면 Get Application, Document Directory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서 디렉토리를 꺼내서 그 디렉토리의 패스 이 경로를 리턴을 하고 있죠. 스트링 값으로 리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Create a Reference to the File Location 해서 그 파일 위치에 대한 참조를 작성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위에서 리턴한 이 스트링 이 스트링 경로죠. 이 로컬 패스에 await을 하게 되면 이 퓨처 안에 있는 스트링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패스에 카운터.텍스트 이 파일에 저장을 하는 거죠. 이걸 파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파일 객체를 만들면 이 파일 객체를 이용해서 파일을 읽고 쓸 수 있겠죠. 그 파일을 쓰는 법도 간단하죠. 여기 보시면 이 파일 객체 또 위에서 작성한 이 로컬 파일이라는 이 겟터 메소드죠. 변수같이 쓸 수 있습니다. 다트의 문법으로 파일.write asString 해서 스트링 값을 파라미터로 전달해주면 이 값이 이 파일에 써지는 거죠. 읽는 법 역시 간단하죠. 마찬가지로 파일.read asString 하면 이렇게 스트링이 튀어나오고요. int.pass 하면 이 스트링 값이 int로 바뀌어서 리턴이 되죠. 혹시나 그 파일을 쓸 때 그 숫자가 아니라 문자를 입력했으면 그 에러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트라이 캐치이기 때문에 여기 파스하다가 이제 에러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0을 리턴한다. 이런 식으로 readCounter라는 함수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팅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아직 테스트 쪽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Complete Example 완성된 예제를 통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예제를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이 예제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 패키지를 추가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pubspec.yaml 파일에 Dependency에 네.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버전도 선언을 하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지금 어떤 기본 코드를 작성을 해놨고요. 지금 스케폴드에 네. 앱밥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바디 여기서부터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위에서 그 작성한 그 로컬 패스 그리고 로컬 파일 리드 카운터 네. 라이트 카운터까지 이 함수들을 이 스토리지 카운터 스토리지 라는 클래스 안에 다 담아뒀어요. 그럼 이제 이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네. 여기서 이 함수들을 호출을 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동작을 하는 이런 식으로 객체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이 클래스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붙여넣고요. 자 에러가 나는 건 컨트롤 점으로 다 임포트 하겠습니다. 파일도 이 io 다트 io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하고요. 해결이 됐죠. 자 요 부분은 이제 이렇게 분할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카운터 스토리지 여기까지 작성을 했고요. 이제 마이앱 지금 동일하죠. 네. 요 부분 카운터 스토리지를 플러터 데모라는 곳에서 네. 선언을 했고요. 저희는 마이앱에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에러가 나는데 지금 반드시 초기화가 돼야 된다고 에러가 나고 있죠. 컨트롤 점으로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마이앱을 호출할 때 그러면 요 스트레지 네. 스토리지를 넣어줘야겠죠. 자 여기 위에 예제를 보시면 네. 스토리지를 여기서 생성을 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스토리지를 카운터 스토리지를 하나 생성을 해서 파라미터로 넘겨줄게요. 그러면 마이앱이 호출이 될 때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들어가겠죠. 네. 요 스토리지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스테이트 스테이트에서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코드를 그러면 먼저 인트 카운터 저희가 화면에 표시할 그 카운터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자 이니스테이트에 지금 요 스토리지에서 처음에 리드 카운터를 호출을 해서 그 파일에 저장된 값을 가져오고 있죠. 저희가 아직 저장하진 않았지만 요런 식으로 요 앱이 처음에 실행이 돼서 이 스테이트가 초기화될 때 이니스테이트에서는 초기화 동작을 정의를 해주는 거죠. 파일을 읽어와서 그 값을 카운터에 담아서 setState 화면을 다시 그려주도록 요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니스테이트를 만들어서 요걸 지우고요. 자 보시면 저희 이 스토리지를 꺼내서 사용을 할 텐데요. 지금 이 스테이트에는 없죠. 그래서 위젯.스토리지 해서 위드 카운터 위드 카운터는 저희가 아까 본 그 함수죠. fcb를 보시면 요 클래스 카운터 스토리지에 위드 카운터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컬 파일 저희가 지정한 그 get 어플리케이션 도큐먼츠 디렉토리에 카운터.텍스트 파일을 리턴을 하는 그런 파일을 가져와서 요 파일에 리드에지 스트링 해서 인트로 파싱하는 것까지 네. 만약에 값이 없거나 하면 캐치에서 받아서 0을 리턴을 하겠죠. 지금 저장된 값이 없더라도 반드시 0을 리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마음 놓고 호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리드 카운터 요 함수 보시면 future의 인트죠. 네. 곧바로 인트가 나오지 않고 future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사실은 away의 키워드로 꺼내면 좋겠지만 네. 이렇게 이니스테이트에서는 근데 어의의 키워드가 먹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지가 않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요 부분은 지금 에러가 났는데 바틴을 지우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네. 실행이 됐죠. 그래서 이니스테이트 점 이니스테이트 반드시 어싱크 키워드 없이 호출이 되어야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저희가 그 어싱크어웨이 전에 된이라는 키워드를 배웠죠. 네. 지금 부득이하게 된을 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요런 식으로 하면 계속해서 콜백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가독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어싱크어웨이 사용하는데요. 지금 부득이하게 요렇게 사용을 하고요. 요렇게 꼭 하지 않더라도 다른 함수를 호출해서 거기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뭐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어웨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요 함수를 호출을 할 수 있겠죠. 리드 카운터 하지만 지금은 간단한 예제를 위해서 된 키워드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튼 요 부분 그래서 된으로 해서 인트를 가져와야 한다는 거 이렇게 하면 저 퓨처에 있는 인트가 리드 카운터에 있는 요 인트가 요 퓨처가 끝나면 요 밸류로 들어오겠죠. 이제 요 밸류를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요건 요렇게 닫아주고요. setState 해서 카운터에 요 값을 세팅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여기 값이 세팅된 후에 화면이 다시 그려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인크리먼트 카운터라고 나와 있어요. 요 함수 같은 경우는 요걸 호출을 하게 되면 요 카운터를 하나 증가시키는 거죠.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를 통해서 증가를 시키고 증가가 됐으면 이런 식으로 파일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토리지에 라이트 카운터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일단 요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네. 라이트 카운터 역시 퓨처 파일을 리턴을 해서 그 경로를 리턴을 해주고 있고요. 자 요것도 저희가 작성했던 그 함수죠. 자 이제 요 실제로 보여줄 요 값을 보여줄 UI 부분 코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바디가 있고요. 플로팅 액션 버튼이 있죠. 바디부터 한번 보면은 간단하게 센터에 텍스트 하나 있죠. 그래서 바디에 센터 차일드는 텍스트 자 요 텍스트를 저희가 복사를 해볼게요. 자 지금 영어 때문에 약간 요렇게 복잡하게 코딩이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보시면 몇 번 탭했는지 S를 붙이죠. 타임스 복수를 나타나기 위해서 카운트가 1보다 크면 요런 식으로 S가 더 붙겠죠. 네 요거 요 코드 같은 경우는 중요하진 않고 요 카운터 카운터만 집중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몇 번 탭했는지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셋 스테이트 할 때마다 요 부분이 재빌드가 돼서 화면이 갱신된다는 거 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플로팅 액션 버튼 마찬가지로 요거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버튼 요 플로팅 액션 버튼 같은 경우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떠있는 버튼이죠. 클릭을 했을 때는 요 함수가 실행이 되고요. 만약에 요거를 클릭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게 하고 싶으면 요렇게 널을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화면이 요렇게 표시가 되고요. 지금은 널을 주었기 때문에 아무 반응이 없죠. 네 다시 되돌려서 만약에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요 인크리먼트 카운터를 호출을 되도록 네 지금 작성해놨고요. 요렇게 하면 파일에 요 카운터 값을 저장을 하겠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카운터가 올라가죠. 카운터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요 앱을 껐다가 다시 F5로 실행을 시키시면 네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요. 네 실행이 됐죠. 아까 전에 그 계속 그 카운터 값이 계속해서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이니스테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파일에서 그 값을 리드 카운터로 읽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카운터에 다시 세팅을 해줬기 때문에 값이 남아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파일에 데이터를 쓰고 읽는 법을 알아봤습니다.